눈에 보이지 않는 속까지 깨끗하게 관리하는 청소기 케어십 프로세스 케어십을 신청하신 고객님께 청소기 회수관리 케어십 안내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제품 회수일에 맞춰 제품 회수용 박스를 현관 앞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회수용 박스는 LG전자 청소기에 맞춰 개발된 전용 박스로 일반 다회용 박스와 다르게 제품 형태에 딱 맞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 충격에 강해 안전한 회수 및 배송이 가능합니다. 우선 제품의 헤드 본체 부분과 파이프 부분을 분리해 주세요. 파이프 부분과 흡입구 부분을 분리해 주세요. 박스의 순서대로 위치에 맞게 넣어 고정시켜 주세요. 포장된 박스는 예약하신 일정에 맞춰 지정 택배사를 통해 회수됩니다. 제품 도착 후 입고 과정 및 제품 검수 과정을 촬영하여 알림톡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제품이 입고되면 박스 개봉 영상 촬영을 시작합니다. 패킹된 제품을 언박싱 후 제품 검수를 시작합니다. 고장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파손, 탈착상태, 모터, 배터리 작동상태, 소음 등을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제품 검수 영상은 알림톡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제품을 분해해 쌓여있는 먼지와 곰팡이 등이 제거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속까지 꼼꼼하게 분해 세척 및 스팀으로 관리합니다. 먼저 제품 속까지 꼼꼼하게 세척할 수 있도록 제품을 분해합니다. 에어건의 강력한 바람으로 제품 구석구석 세척합니다. 스팀 및 초음파로 꼼꼼히 세척합니다. 세척한 부품은 전용 건조기로 건조를 진행합니다. 마지막까지 잔여물이 없도록 전용 티슈를 사용해 꼼꼼한 세부 클리닝까지 진행한 후 프리필터와 배기필터를 주기에 맞춰 새것으로 교체합니다. 분해 세척이 완료된 제품은 검수 및 포장하여 박스에 패킹 후 알림톡과 함께 현관 앞으로 배송해 드립니다.